안녕하십니까? 종교계신 고위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수학영역 박헌정입니다. 자, 오늘은 얼마 전에 봤었던 2019학년도 고위학평 나형의 후반부에 대해서 해설강의를 하는 시간입니다. 음, 일단 전체적으로 나오는 등급컷들이 지금 예상되는 등급컷이 그냥 무난하게 나오고 있어요. 한 90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자, 아주 어렵다든지 뭐 아주 쉽다든지 그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일단 무난하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건 너희들이 이번 6월 학평을 준비하면서 많이 준비는 못했을 거야. 기말고사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신경 쓰다 보니까 많이 준비를 못했을 텐데 그래도 학평에 나왔던 개념들, 여름방학이란다, 저기 중간고사죠. 그렇지? 중간고사 때 나왔던 그런 개념들 중에서 학평에 나온 개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가볍게 다시 한번 체크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게 기말고사 범위에서 겹쳐진 부분이 있죠. 삼각함수 그래프라든지 자, 이런 부분들은 기말고사에 다시 나올 수 있어요. 자, 중복되는 부분들이 겹쳐지는 부분들이 학교 내신에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좀 더 완벽하게 좀 다시 한번 봐주시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많이 준비했던 사람은 성적이 좀 괜찮게 나왔을 것이고요. 내신 때문에 많이 준비하지 못했던 사람은 성적이 안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연연하지 마시고 잘 나오신 분은요.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잘 나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 열심히 해야 되겠네. 자기 자신에게 좀 채찍질 좀 하면서 좀 제대로 좀 공부하는 그런 습관을 자, 이번 기회에 좀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15번부터 16번인가? 그렇죠. 16번부터 30번까지 쭉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연히 뭐 문제집은 가지고 있겠죠. 문제집은 지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같이 보면서 보십시다. 자, 16번 보시면 두 개의 양수 A, B가 있습니다. 양수 A, B라고 했고요. 그리고 뭐라고 했느냐?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줄 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의 값을 구가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가번에서는 이제 로그를 썼네요. 로그 2의 A 곱하기 로그 B의 3입니다. A하고 B는 뭐 밑과 진수로 사용돼야 되기 때문에 양수라는 조건이 주어졌어요. 그치? 나번을 보시면 로그 2의 A 플러스 로그 B의 3의 2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어지고 A하고 B를 일단 구하셔야 됩니다. 맞지? 그런데 일단 보니까 가번과 나번이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일단 밑이 맞춰지면 좋을 거 아니야? 그치? 일단 로그끼리 계산되기 위해서는 밑이 맞아야 됩니다. 밑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 밑이 같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차피 가하고 나의 똑같은 게 쓰였네. 그치? 로그 2의 A와 로그 B의 3이 쓰였으니까 얘를 치환해버릴까? 이렇게 이제 연립방정식에 대해서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게 되죠. 밑이 문자보다는요. 밑이 숫자로 되어 있는 게 훨씬 더 너희들이 보기 좋기 때문에 이 녀석을 로그 3의 B라고 좀 바꿀게요. 자, 그렇다면 내가 로그 2의 A를 X라고 하시고요. 자, 로그 B의 3이 나와 있는데 그냥 로그 3의 B를 Y라고 해봤다고 치죠. 어떻게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주 다뤘던 로그들이 밑이 숫자인 로그들을 자주 다뤘기 때문에 바꿔주시면 가번은 어떻게 바꿔주시느냐? X 곱하기 역수가 되겠죠. 그치? 밑과 진수의 위치가 바뀌시게 되면 역수를 취하겠다. 그래서 로그 B의 3은요. Y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곱하기 Y분의 1이 0입니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X 플러스, 자, 얘는 역수가 되겠다라는 얘기죠. Y분의 1은 2입니다. 라고 아실 수 있겠네요. 자, 먼저 첫 번째 조건에서 가져올 수 있는 거. X는 얼마다? X가 0이 돼 주셔야 되겠죠. Y분의 1이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X가 0임을 알 수 있게 되고요. 바로 알아버립니다. Y값이 얼마다? 얘가 0이니까. 그렇지. 2분의 1이 되겠다.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자, 다시 가져옵니다. X는 원래 무엇이었습니까? X는 로그 2의 A였어. 그 녀석이 0이 나온대. 이 녀석이 0이 나온대. 그렇다면 A는 무엇이 되지? 그렇지. 1이 되겠지. A는 1이 될 것이고요. 자, Y값이. 이 녀석이 2분의 1이 되겠다라고 해서 로그 3의 B가 2분의 1입니다. 얘를 이제 쭉 풀어서 지수로 풀어서 쓰면 B는 뭐가 되지? 3의 2분의 1제곱이 돼 주시겠죠. 그래서 B는요. 뭐, 루트 3. 3의 2분의 1제곱. 루트 3이 돼 주시겠다라는 얘기지. 자, A와 B. 제곱시켜서 더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1제곱 플러스 루트 3제곱은요. 4가 나오시게 되겠다라는 얘기. 16번의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간단한 로그의 연산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17번 넘어갈게요.